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프로듀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토캐드 초보실습 세번째 시간으로 사각형 커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리기 전에 혹시 기본적인 세팅 설정 안하셨으면 첫번째 초보실습 영상을 보시고 제 블로그에서 위에 있는 파일과 폴더 다운받아서 설정을 해주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토캐드를 실행해주세요. 그리고 그리기 시작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렇게 템플릿이 떴죠? 이제 이 템플릿이 어떻게 뜨는지 다 아실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은 위쪽에 세팅이 안되어있는 상황이니까 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템플릿을 열었으니까요.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위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저장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A02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2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그리고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습할 파일을 불러야 되겠죠? 초부 실습용 도면이 있죠? 자 이거 드래그 하셔가지고 시작 부분에 떨궈주세요. 여기 부분에 살짝 놔주세요. 그럼 이렇게 열리죠? 혹시 파일을 오픈하시다가 글꼴이 이상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제 블로그에 있는 어떻게 해도 글꼴 추가하는 거 추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총 12장 예제 파일 중에서 두번째 거 여기 보면 약간 틀리죠?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커버인데요. A02 선택을 해서 컨트롤 카피해야 되겠죠? 컨트롤 카피해서 A02 다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여기 오른쪽 빈 공간에 컨트롤 V 해서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넘어왔고요. 이제 이걸 그려야 되는데 언뜻 보시는 것보다 그려야 될 게 요소요소마다 좀 있거든요? 잘 보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려야 되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치수가 있어야 되겠죠? 전체적인 치수 한번 재보겠습니다. 먼저 선형 치수를 클릭해서 가로 치수 한번 재볼까요? 가로 끝부분과 끝부분 잡고 당겨봤더니 80이네요. 그죠? 또 스페이스바 한 번 더 눌러주면 계속 할 수 있죠? 치수기 이렇게 끝과 끝 이렇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146.74 뭐가 좀 이상하죠? 이 부분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이 부분 떨어져 있는 부분은 잡아서 다시 이렇게 넣어주세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했더니 145로 떨어졌네요. 자, 145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걸 재볼까요? 이제 속에 있는 치수도 필요하겠죠? 한번 재보겠습니다. 또 선형 클릭해서 센터와 센터를 잡고 안쪽으로 뽑아봤어요. 46이네요. 스페이스바, 센터와 여기 끝부분, 직각부분에 가서 재더니 17mm 아마 동일하겠죠? 설계사들은 거의 이런 걸 다 동일하게 만들어요. 물론 틀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같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7에 46에 17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또 알아야 될 치수가 있겠죠? 이 전체에 치수가 필요하니까 스페이스바, 센터와 센터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점선이 표시가 되네요. ESC를 누르고 다시 선형 클릭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 이상하다는 느끼시면 다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25네요. 그러면 여기서 끝단까지는 얼마일까요?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시고 이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설계사의 느낌상 뭐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 잡고 해볼게요. 10mm에 125에 10mm 아, 이게 대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두께를 한번 볼까요? 두께 6이죠? 또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서 끝점과 여기 끝점 그래서 보니까 아, 이게 3T구나. 두께가 3mm예요. T는 티크니스의 약자죠? 두께. 두께를 영어로 티크니스라고 하는데 이게 3mm입니다. 이렇게 됐고 또 뭐가 있나요? 확대를 시켜보면 아, M5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나사가 뚫리는데 M5짜리예요. 규격이 M5라는 얘기죠? 요즘에는 이렇게 확대시켜보면 다 표시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가공하시는 분들이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측정을 해야 되겠죠. 측정을 해서 이거 얼만가 이렇게 제외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들이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런데 설계사들이 이거 언제 다 써주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귀찮게 언제 이거 하나하나 다 써주나요? 아니요. 설계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M5잖아요. 여기 M5. M5를 보시게 되면 여기 써 있어요. 그렇죠? M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복사하면 되잖아요. 선택해서 C5, 카피, 스페이스바, 센터 잡고 가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가서 M5자리를 쓴다 그러면 M5자리 근처에 놓고 보시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막 놓을 수 있어요. 근처에다가 떨궈놓고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많이 이렇게 쓰거든요. 자, 이거 지워버리고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가 또 있나요? 또 있죠? 한번 볼까요? 보세요. 반지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여기 곡선 돼 있죠? 곡선. 곡선이죠? 왜냐하면 닫히지 말라고 곡선이 들어간 것 같은데 R이 3이에요. 아, 3이구나. 그런데 아, 이거 가지고는 좀 애매한 게 있죠? 이거 어떻게 그렸을 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사실은 설계사마다 하는 방법이 약간 틀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 모서리 부분 설계에서 어떤 기본이 되는 것이 이렇게 라운드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 선과 이 선 제가 색깔을 칠해 볼까요? 이거와 이거를 뭘로 해볼까요? 녹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부분이 있겠죠? 만나는 부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제가 여기다 원을 그렸죠? Extend 해서 Ex spacebar 한번 해볼게요. 여기 쭉 나가고 이것도 쭉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 있죠? 자, 됐어요. 그러면 어딘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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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치수기입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사실 그러면은 만나는 부분이니까 여기 트림을 시켜볼게요. 트림에서 딱 지우고 이쪽에 나와 있는 것도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확대시켜 보니까 여기 라운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가공할 때는 이 모서리 부분에 치수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레이저로 가공할 때는 사실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레이저는 한 번에 샥 하고 지나가거든요. 치수기입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거 한다고 보니까 옆에 치수가 사라졌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셔가지고 제일 쉬운 게 원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원을 그리셔서 이번엔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 빨간색으로 바꿔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 보시라고 해드리는 거고 EX EXTEND죠? 또 주시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어때요? 쭉 가서 여기 원 부분에 붙었죠? 여기 탁 했더니 여기 부분까지 오죠? 이렇게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아 여기가 만나는 부분이니까 치수를 측정해야 되죠? 일단 치수를 측정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뭘 할 수 있죠? 뭘 알 수 있나요? 예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요 정확한 치수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어떤 치수? 여기 못 따기가 되잖아요? 못 따기 할 수 있는 치수 10mm죠? 스페이스바 제가 지금 치수 개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10mm 그런데 또 그렇죠? 자 초보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원을 그려드렸고 사실 뭐 저는 이렇게는 안 하고요 모서리잖아요 이 부분이 모서리니까 사실 리습을 써요 모서리니까 ms 모서리 약자 스페이스바 개체를 선택하세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찍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죠? 여기 보면 착착 자동으로 생겼죠? 착착 그렇죠? 이게 리습을 쓰고 안 쓰고 차이예요 또 볼까요? 이렇게 언제 이걸 원을 그리고 밀고 밀고 자르고 자르고 하나요?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은 지우지 않으셔도 돼요 지우시지 않고 그냥 살려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원래 도면에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규칙이 자 ESC 누르고 가장 기본적인 거 설명 드렸고요 이번에는 제가 쓰는 리습 방법을 썼는데 리습은 제가 이런 과정 좀 지나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 어떻게 된 리습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여기 치수 측정 한번 해볼까요? 자 치수 클릭 클릭 또 여기 와서 잡고 보니까 10mm 나오죠? 여기 10mm 스페이스바 끝단과 여기 끝단 이렇게 했더니 10mm 왼쪽과 똑같죠? 오른쪽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도 이게 기존 도면이에요 제가 그린 도면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기존 도면인데요 여기도 보면 어때요? 이 중간 부분에 아무것도 안 그려놨죠? 하지만 우리는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살짝 뭐 지워지고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뭘 보려고 이걸 했느냐 이 못 따기 부분을 보려고 한 거죠?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145네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인 주고 대략 이쯤에다가 제가 그려볼까요? 그려야 되는데 테두리 부분 삭제하겠습니다 딜렉트 너무 커서 제가 살짝 지웠고요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 더 선택을 해서 색깔을 똑같이 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왼쪽 편에는 왜 띄워놨느냐 하면요 꾸준히 따라오시는 분들은 상관은 없는데 지금 이 영상만 따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좁게 쓰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하고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려볼까요? 라인을 그려야 되겠죠? 라인 하나 대략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F8번 누르셔서 쭉 빼시고 그죠? 치수를 줘도 되는데요 설계사들은 그렇게 치수 안 줘요 여기도 하나 이렇게 자유롭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볼까요? 가로 치수가 사라졌죠? 사라진 거는 다시 재면 되겠죠? 어디를 재 볼까요? 여기도 상관없고요 직각 부분이니까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80이 나왔습니다 옵셋을 많이 쓰겠죠? 145에 8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 ESC를 누른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할 때 어떤 명령이 들어가 있거나 하게 되면 좀 불편하니까 설계사들은 습관적으로 ESC를 막 눌러요 막 이렇게 그냥 그냥 누릅니다 옵셋 해볼까요? 이제 O 스페이스바 이렇게 하시고 어떤 거 해볼까요? 지금 80mm 먼저 가야 되잖아요 80 엔터 그죠? 그럼 80 여기서 가로방향으로 80 같네요 그죠? ESC 누르고 볼까요? 여기 아까 145 라고 했죠? 옵셋 다시 145 엔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여기 못 따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못 따기 못 따기가 10mm 못 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런 거 안 지우셔도 돼요 챔퍼잖아요 그죠? C-H-A 그죠? 스페이스바 누르게 되면 여기서 거리를 주실 수 있잖아요 여기 거리 거리 그죠?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 D를 입력하셔도 돼요 자 거리 클릭 얼마로 되었나요? 20대 있죠? 여기다가 10mm 엔터 또 10mm 나오죠? 왜냐하면 못 따기는 가로 세로가 똑같잖아요 그죠? 지금 파란색에다가 흰 글씨로 나오면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카티아든 인벤터든 오토캐드든 뭐 솔리드박스든 혹시라도 이렇게 표시가 되면 그냥 엔터키를 치시면 그대로 값이 입력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아무거나 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4 치게 되면 54가 되는 거예요 지우고 새로 치지 마세요 지금은 제가 지웠으니까 10 엔터 이렇게 하고 여기에 가셔서 선을 클릭 클릭하시면 이렇게 10mm가 되죠 또 스페이스바 한 번 더 눌러서 10mm 10mm 이렇게만 하면 재미없죠 여러분들 그거 다 하는 내용인데 내가 이거 보려고 여기 들어왔나? 그렇진 않겠죠? 그럼 제가 쓰는 방법은 못 따기잖아요 CC 그 다음에 10mm 주고 엔터를 쳐요 리습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페이스바 바로 되죠? 이렇게 했고요 또 한 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제는 라운드는 제일 마지막에 그리셔야 돼요 여기 10mm 떨어져 있고 17mm 17mm 떨어져 있네요 그죠? 이거는 그냥 그리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여기 한 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10mm가 떨어져 있네요 Offset 10mm 엔터 여기에서 10mm가 떨어져 있어요 그죠? 여기 10mm 떨어져 있죠? M O 탭이 좌우로 17mm씩 떨어져 있네요 자 여기서 똑같이 Offset 17mm니까 17 엔터 자 여기가 만나는 점이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갖다 붙여볼까요? EX에 눌러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바로 M O 네요 그죠? M O를 그려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갖다 놓은 거 쓸까요? 이거 여긴 뭐 많으니까 뭐 카피해도 되고 가져가도 되고 카피가 제일 낫겠죠? 센터 잡고 F8번 눌러서 이리로 와 볼게요 와서 이렇게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에 갖다가 꾹꾹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치수를 아니까 이건 필요가 없겠어요? 얼마죠? 여기가 125네요 그죠? 이거 카피하면 되겠죠? 선택을 해주시고 카피하셔도 되고 T5 스페이스바 쭉 당겨서 F8 쭉 눌러서 125mm만큼 가라 이렇게 하면 딱 가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렛을 줘야 되죠? 못 깎기를 줘야 되는데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자 이리로 왔어요 그러면 필렛 FY 필렛 여기 있죠? 필렛 클릭 어떤 걸 해야 되죠? 여기 반지름 R이죠 R R 스페이스바 여기서 3이니까 3 엔터 이렇게 하셔가지고 찍고 찍고 그렇죠? 또 스페이스바 찍고 찍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 찍고 찍으면 R이 그려지죠? 스페이스바 찍고 찍고 반쪽 했네요 그럼 이제 또 제가 다른 것도 보여드리겠죠? 실무에서는 어떻게 쓸까요? 필렛 F3 스페이스바 찍고 찍고 필렛 칠 필요도 없죠? 바로 그려지죠? 리습을 쓰시게 되면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3T죠? 이번에는 시간상 지금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쭉 뽑고 자 이렇게 쭉 뽑고 3T죠?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Offset 5Enter 3Enter 자 이렇게 해서 Offset 시켜주고 SC Trim을 시켜줘야 되겠죠? TR 스페이스바 여기서부터 쭉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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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시면 다 됐네요 무브 시켜서 옆으로 살짝 좀 뛰어볼까요? 이렇게 뛰어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A4 용지가 필요하시면 여기서 가져가시면 되겠죠? 복사 명령 주시고 이렇게 이러다가 놓으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혹시 바싹 붙어있으면 약간 벌리시고 간격을 보기 좋게 이쯤 벌려놓고 저쪽은 쏠려있는데요 맞습니다 쏠려있죠?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포지워버리고 이건 제가 설명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게 뭔가요? 이 빨간색 막대기 이거 용지 간격 맞추는 건데요 회사마다 간격도 다 틀리고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간격이 딱딱 맞겠죠? 이렇게 씁니다 자 오늘 그림은 사실 칠 수가 없죠 칠 수가 없고 이렇게 M5라고 패시가 되어있는 나사가 있다면 레이저 가공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도면을 보고 레이저로 삥 둘러서 가공을 한 다음에 여기 위치를 잡아가지고 여기도 구멍을 살짝 뚫어놔요 그리고 탭 작업을 해줍니다 탭 작업을 해서 납품을 해주거든요 오늘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A02이고요 A02 다시 2로 저장을 했죠 그대로 저장을 해볼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 저장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 그리는 거는 간단한데요 일부러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고 이런 설명도 드리고 있고 하니까 이런 부연 설명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A03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